이번 주제는 충청도 4대 도시의 축의 인구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85만 명의 청주를 보시죠. 2008년 청주는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합니다. 2040년 청주는 40대 남자와 6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 65만 명의 천안을 보시죠. 2014년 천안은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 천안은 30대 남자와 5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2035년 천안은 40대 남자가 가장 높은 남자 비중을 예상합니다. 2040년 천안은 40대 남자와 6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인구 35만 명의 아산을 보시죠. 2013년 아산은 3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입니다. 2040년 아산은 40대 남자와 6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20만의 충주를 보시죠. 2013년 충주는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충주는 6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2021년 아산은 40대 남자와 60대 남자와 70대 남자와 60대 남자Ride 남자, 70대 남자와 60대 남자, 60대 남자와 70대 남자, 70대 남자의 경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